신발 신발 닥터마트 3호 엄청 꾸게 신어서 빈디잠이 포인트 8학대 직구로 2만원 주고 사 잘 샀어 안에는 워터웨어 무드의 레드토니에도였나? 밀리터리 티셔츠 그리고 예전에 일본 여행돼서 캡 재킷 패티션데 3호 1호 2호 3호 1호 하늘이 맑으니까 기다릴만 하구만 날씨 안오니까 다 놀러가나 봐 아 나 그것도 먹고 싶다 여기 오니까 남산동 가스 테스트 앞에 오토바이 deve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 그치 여기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진짜 바오크라는 건가? 여기다 여기 오토바이 들어올 수 있나보네 김지라고 합니다 밖에다 대고 오는 게 낫겠다 여기 너무 복잡해 여긴 우유베이스가 유명하다고 우유베이스가 유명하다고 우유베이스가 하나 먹을까? 우유베이스가 하나 먹을까? 우유베이스가 하나 먹을까? 맞아, 우유베이스가 하나 먹을까? 쿠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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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쿠쿠래 research 카메라 봐봐 쿠쿠야! 쿠쿠야! 귀여워 예쁘다 양말 자랑이, 긴 양말 양말 신었어요 아 귀여워 귀엽다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아지? 착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자 안 갈 거야? 네 안 갈 거야 네네 나도 안 갈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신나 봐 1층에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네 여기서 마셔도 돼요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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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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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 들으셨나보라. 근데 브라질 맛있는데? 그래. 내가 브라질, 멍고 중에 제일 브라질 같지 않은 브라질이야. 그래? 나도. 그냥 모르고 먹으면 어? 에티오피아인가? 싶을 정도의 산미가 있네. 과일 맛. 에티오피아. 아, 에티오피아예요? 아, 네. 역시 에티오피아 담벨산. 맛이 에티오피아이다. 오,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맛있어 저 분위기가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커피 자체가 또 엄청 맛있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시네요 우와 이게 뭐야? 인터셉터다 색깔이 너무 이쁘다 귀엽다 이쁘네 제가 좋아하는 원조 남산돈가스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조 완전 원조 원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좋아요 아 귀여워 뭐야 시트야? 비행터구요 비엠덕 올리라 귀여워 난리 났다 방금 앞에 있던 차 경찰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 복잡하다잉 나 방금 되게 백종원쌤 목소리 같지 않았어? 복잡하네 오늘 먹어볼 것은 남산돈가스입니다 다나도 안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다 뭐가 할말이 없냐 야 아따 야 아따잉 재밌네 몰라 같이 갔어 이게 줄 서있는건가 이거? 먹으려고? 어 이거 아니 근데 주차줄만 긴걸수도 있어 어 어 뭐야 왜 오드바이는 철로 어 예 어 못먹겠다 나중에 사람 없을때 뭐하겠다 안녕히 계세요 10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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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딴 데 가면 더 늦어버려 요 오드바이 뒤에 서는데 10분? 엄마 안될라 나중에 올게? 여기 원래 자주 와가지고 10분 좀 길잖아 그치 뭐 먹지 그러면 뭐 먹지 그러면 아이씨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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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사랑 한시간 반을 달려왔네 알려주신 라멘팁이 라면이 막 6천원 7천원이던데? 아 너무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동콕스 차슈 먹어야겠다 그럴까? 소유라면이 없는 데가 많아 면 얇아 면의 향도 비슷해, 물가루 면의 향도 비슷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드셨네요 일본같아요 호동 호동 자기야 이쁘다 여기 좀 더러운 거 있는데? 닦으면 될 것 같아 너무 이쁜데? 이쁘다 이쁘면 잘 rack 오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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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